2. 고맙습니다. 2. 고맙습니다. 저희 어디 집에 가게? 안녕. 잠깐만. 어디 가? 뭐야. 2. 고맙습니다. 1. 고맙습니다. 싸우셨군가? 아니 아니 나 무슨 말이야. 내가 어떤... 근데 약간 내 생각에는 제이 말이 변명이 아니고 진짠 것 같아. 아니야. 내 말을 더 들어봐. 그 다음에 해석을 해줘. 술을 일단 먹으면 일단 나에 대해 어떤 불만이 생겨. 그리고 뭘 하냐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서 깨물어. 너무 아프게 깨물어.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아프니까 하지마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화를 해. 왜 하지 말라고 하냐고 내가 이제 카메라에 보니까 깨무는 거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진짜 내가 깨무는 거 내가 진짜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니야. 지금 정치가 아니에요. 진짜야. 이런 거 같아. 깨무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지만 깨무는 이유가 뭘까? 을 봤을 때 근데 사랑받고 싶은 그 애 본능적인 제스처 정치 아니라고 하잖아. 아니야 진짜로 진짜로. 진짜 진심으로. 나를 봐달라는 그런 어떤 그러면 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. 그대로 해 너도. 난 나도 받는 만큼 둘이 깨있을 때 너한테 못해줄게. 야. 진짜 서로 루즈루즈 하는 건가. 진짜 서로 되게 평화롭다. 그러니까. 제이가 그 아까 전에 우리 대화의 시발점. 그러니까 정자리 아까 그랬거든? 술 먹으면 나에 대한 불만이 생긴다고 갑자기. 맞아 맞아. 근데 그게 아니야. 항상 불만이 있었는데 술 먹으면 그게 표출이 되는 거지. 평소에 표출을 안 하고 있다 이거. 왜 내가 평소에 너무 안 그러니까 그거랑 좀 180도 다른 모습에 너가 그러는 거지? 그러면 이제 제이의 솔루션도 평소에도 좀 그래야 되겠다. 난 나도. 아 그건 아닌데 어쨌든. 제이야 너 지금 나 홈방이라고 하고 있어. 돌아와. 야 네가 먼저 나쁜 공연하고 하고 있었어. 그럼 나도 평소에 못 해줄게. 이래 놓고. 갑자기.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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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어쩔 수 없지. 너의 삶인데. 내가 어떻게 너의 삶. 나 지금 저런 마치 처음 봤어. 얘 요즘 이래. 나 처음 들었어. 나 저런 거야. 내가 물어보고 나 싫다. 어떻게 할 거냐. 싫어. 싫어. 어떻게 할 거냐 역시. 싫어. 진짜 물어보는 건데. 싫다면? 이러고 너도 나한테 하잖아. 가끔. 제이도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? 진짜 물어보는 거구나. 진짜 삐졌어? 아니 그냥 내가 만만한 거 생각 중이야. 여자친구한테? 제이 안 돼. 이거 만들면 안 돼. 돌아와. 어떤 제이도 돌아오길 바래? 딱 말해 봐. 원래 너도 돌아오길 바래. 원래 제이의 모습이 뭐야. 너가 원하는 원래 제이의 모습이 뭐야. 핸드폰 게임 하도 납두고 너가 올라가면 그냥 합리화 되고 그냥. 이런 제이야? 이런 제이? 이런 제이? 이런 전문가시거든요. 왜 이렇게 하래. 여러분이 무슨 모습이 이거 시키는 거야. 번박사님. 만약에 제이가 다른 커플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나는 이거지. 아니 들어봐.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하고 연후 연후 평범한 커플의 모습을 우리는 하자. 일단 우린 연후 평범한 커플이 될 수 없어. 이미 특별해. 이미 특별한 커플이야. 이미 얼굴이 알려져 있고. 그 인상내야. 어? 연후 커플처럼 특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얼굴이 알려지는 게 장애물이 되는 요소가 뭔데? 그.. 제 적습 때 얘기하네. 평생 쟤가 나 섭섭한 거 알지. 내가 바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정확히 얘기해. 그럼 불가피하다는 얘긴데 바쁘다 보니까 라는 얘기. 불가피 맞아? 바쁘다 하고 바쁘다 하고 바쁘다 하고 시간이 남는 주말엔 저렴 그렇지 그렇지 난 내일 우리 얘기까지 할 수 없어. 난 투자하겠어. 나도 사람인데 나도 주말에 쉬고 싶고 놀고 싶다. 근데 물론 남자친구로서 같이 데이트를 해야 되는 의무도 있지. 의무야 의무야 야 재혈아 야 재혈아 말하지 마. 의무야 더 이상 너 두 손톱에 빠지고 싶지 않아?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?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?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? 변경의 의무? 그치? 데이트의 의무? 두 데이트를 해야 되는 의무? 데이트의 의무? 정지율은 5대 의무가 있어. 하여튼 제 얘기는 여느 커플처럼 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해 보라고 했을 때 타당하지가 않아? 어 타당하지가 않아 아 씨발 괜히 얘기해 내가 복잡해졌는데 그냥 미안해 네 시발점은 나의 어제 태도 때문인 것 같아 미안하다 아니야 아니야 하아 집안 잘 돌아간다 알아 안 알아 저희도 알잖아 저기 어디 집에 가게? 네 안녕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뭐 가냐? 우리는 너무 좋아 우리 안녕 리얼리트야 우리는 네 진짜 어 하아 여의맞아~~ 나잠 풀려야 될텐데 그게 내가 지금 제일 기분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해팅 중앙 수정했니? 너 뭐 더 싫은 거 알지? 조용히해 왜 이렇게 풍부 받나 이러십시오? 무엇이 필요하신 걸까요? 진이 모드 들어갔다 진이 한 장면 미터면 벗겨야지 알아서 알아서 아키는 아니야 끝까지는 아니야 지성 지성 어 진짜 지니 같아? 아키에이지 같아 무엇이 필요하신 거예요? 아키네이터 파인애플을 비비면 지니가 나옵니다 좋아좋아 너야 해봐x2 지니가 함께할 거야 그래 친구 뭐가 필요하지? 내가 제일 원하는 거 하나 가져와줬어 금방 깔아줬어 지니가 뭐 필요한 거 있어? 그러면 혹시 내 친구들 소원도 주어질 수 있어? 지니는 그게 행복한가 보다 친구들 소원도 역시 천사야 친구들 소원? 지니의 진이 왜 이렇게 나왔어 표정이 아니야 진이 화났어? 아니 진이 나는 표시점에서 포카리 센터가 오고 싶어 그게 뭔데? 진이 표정이 왜 그래? 진이 혹시 이러고 가야돼? 진이한테 내가 특별히 내가 해줄게 해서 아니 진이 애타 진이 이거 입고 싶어 가야돼 아 지금 더 털려고 한 거구나 제이가 그래야 익숙하네 배가 부를 거 같은데? 깡이야 깡이야 약간 태양 느낌 나잖아 너의 첫 피꼬 비싸 진이야 가까워 어우 너무 웃겨 진짜로 어 존나 웃기 아니 근데 안 될 거 같은데 대신 내가 이겼어 아니 야 진짜 정재열 최선을 다한다 제이를 위해서 재재양 아니 비판 뒤에서 보면 안 돼 뒤에서 보면 안 돼 진이는 괜찮아 이거 불러줄게 아니 진이는 진이는 뭐지? 진이 왜 카메라를 찍어? 진이 가슴이 양쪽으로 진이 가슴이 진이 가슴이 진이 가슴이 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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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는 한 명만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 야 그렇게 고민할 거면 그냥 가지마 제이도 그렇게 고민할 거면 부담스러울 거 같아 진이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우리 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너 지금 민망해서 보는 거야? 그럼 그래 나도 사람이야 야 이거 어떻게 나가 신호가 이거 보냐? 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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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부디도 다 안 되네 하하하하 그러다 그래 하아 재이는 근데 같이 있어서 안 창피한가보다 Die는 창피한 거라 지이는 창피할 거라고 Arg 어디 가! 어디 가! 재미! 사람들이 웃어 내가 웃으면 너무 민망하니까 따라온거야 사람들이 웃어 진이 멋장인 진이 멋장인 진짜 제일 잘하는 거 보여 다 해주는가 뭔지 진이는 집안에서 하는 거 이제 모든지 알겠어 그럼 약간 열정이 다는데 진이는 여기서 열심히 할게 진이 멋장인 조심조심 참다 아 씹용소가 아닌데 이 배송으로 씹용소 시작 진이는 남양의 한 권 진이 멋장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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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점점 수위가 쓰신다! 습싹 습싹! 진이는 언제나 너만 함께 할 거야 습싹 습싹! 진이까지 따라 먹었지? 응? 진이 원초 한입 먹어봐 넙네 한입 먹어봐 진이 한입 먹어봐 빨리 진이 한입 먹어 빨리 아 저건으로 매기는 거야 진이 ㅅㅂ 진이 ㅅㅂ 칼로 한입 먹어봐 진이는 술을 못 먹어 진이는 술을 못 먹어 아 영업중에서 다 먹는구나 진이 한입 빼 야 안 되겠다 제이야 너 종재룡 술 먹는 거 좋아하지? 응 아 내가 먹을까? 제이가 먹어도 돼? 진이는 술을 좋아해 진이는 너 무색할까? 웬만하면 그것도 먹지마 ㅎㅎㅎ 끝자jam인 순간에 양심은 있나 70% 풀려 와 70%하고 와인 풀렸다 슉 슉 티비 이zes became 전화 중 본격적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알았어 아까 한 번 더 퀴스타일 강제이 강제이 오 좋았다 오 좋았다 가사 쓸 시간 한 번만 주자 그럼 아니 이거야 그러면 저희가 제대로 빈 소원 아니야? 어 그치 비트초이스는 내가 해줘 해? 어 비트초이스는 기도이가 해줘 오케이 오케이 아니 무슨 컨트롤이 틀어 어 아 이거 안 돼? 그 뒷사이트가 안 돼? 아 이거 안 돼? 어 아 이거 웃길 것 같아 렛츠가릿 오케이 지금 할 거 수리처럼 해줍시다 네 신선이한테 해봐요 들어오세요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데 아 그럼 무마주로 하자 무마주로 알지 약간 신선이라도 약간 다리 꼽아져 있어야 되는 거 알지 난 김진표 할까? 다른 차 가자 들어와 주세요 오 에효 에효 오버가 약간 기대돼 미쳤다 와 미쳤다 에효 에효 렛츠 렛츠 전에 그 디스전 했었잖아요 예 그땐 그분이랑 어떻게 불쌰요 오늘 랩에서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랩 오늘 랩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최근 퍼 최근 퍼 사람 제이 otes 쓰레기 없잖아요 흑자지 어때요? 흑자는 좀 멀사일 것 같고요 네네 벗이 배나온 놈? 벗이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온 놈 아니면 많이 쓴벌싸 어때요? 안녕하세요 계정 되니까 빨리 시장해주세요 굴렉툭 렛츠 너무 사랑스러운 제이 내게 프리스타일을 제이 그래서 난 이렇게 랩을 뱉지 눈 모습이 너무 예쁜 제이 난 이 랩으로 사람을 제기 근데 그런 우리 사랑 방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 바로 탈모 난쟁이 줄여서 탈쟁이 기도 팩트체크 그거 다 개소리 개구라 프라 체크 내가 아는 제 전개다 친구들 아직도 제 얘기를 하면 질을 떨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래서 표현하고 싶지만 그게 다 카메라 앞에서는 저렸네 하지만 믿어줬음에 또 하지만 믿어줬음에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바로 나랑 거 요 요 팩트체크에 속지마 케찹이들 내가 연애를 누굴 보고 배웠겠어 내 인생의 롤모델 공기동 내 인생의 롤모델 공기동 현상만 가지고 놀지 공기동 믿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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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지마 예 질 뭐 Victory 와 미쳤다 rebret Vers Chile 셀다 왜 잊을까 왜 레이비 가능성을 뭘 뽑는 자리 여러분요? 잘 먹고 잘 잤어요, 엔넷 욕을 왜 해, 갑자기? 제이저 화 다 풀렸어? 아니야, 1푸면 남겨놔. 혹시 몰라. 다 풀렸어? 다 풀렸어? 다 풀렸어? 다 풀렸어. 다 풀렸어. 다 풀렸어. 다 풀렸어. 어딘데? 어디야? 여기 온거야? 아니, 주접 털지 말고 나한테 해. 다 풀렸어. 다 풀렸어. 다 풀렸어. 다 풀렸어. propag